이번 시간에는 핀 기능을 통해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충돌할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 콜리전을 부여해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구현해보기도 했고 프레셔 기능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구현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의 특정 부분을 마치 핀으로 고정한 다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로스 기능을 부여할 플레인을 먼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을 생성한 다음 X키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3배 정도 충분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Subdivide 기능을 통해서 이번에는 대략 40 정도로 나누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Physics Properties에 들어가서 클로스 기능을 선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아래로 계속 떨어지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천에서 특정 부분을 선택한 다음 이 부분을 마치 핀으로 고정한 것처럼 고정을 시킨 다음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으로 고정할 버텍스 지역을 선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W키를 두 번 눌러서 이렇게 올가미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특정 몇 군데를 선택을 해준 다음 이 부분을 핀으로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선택한 버텍스들을 핀으로 활용할 것이다 라고 먼저 지정을 해주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초록색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버텍스 그룹을 지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버텍스 그룹 목록을 하나 추가해주신 다음에 어사인을 클릭해주시게 되면은 이 그룹에 아까 조금 전에 선택된 버텍스들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선택하시고 셀렉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 선택했던 이 그룹들이 버텍스 그룹들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 버텍스 중에서 우측 하단에 포함된 이 버텍스들을 제거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 리무브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우측 하단에 버텍스들이 그룹에서 제외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을 추가로 할당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선택을 하신 다음 원하는 그룹을 선택하시고 다시 어사인을 클릭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그룹에 할당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당 버텍스 그룹을 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쉐이프, 쉐이프에 들어간 다음 이 핀 그룹을 선택하셔서 조금 전에 선택했던 그룹을 할당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핀으로 설정해두었던 이 부분들이 정말 핀처럼 고정이 되어서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섭티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하고 슬리프 콜리전까지 적용을 한 다음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핀으로 딱 고정이 되어서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한 번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 차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physics properties로 들어와서 캐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캐시 목록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데이터들은 모두 다 캐시데이터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캐시 목록을 통해서 원하는 시뮬레이션을 추가로 생성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캐시 하나만 되어 있지만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캐시를 추가하게 되면은 캐시를 새로 만들어서 두 번째 목록을 만든 다음 아까와 좀 설정을 다르게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텍스 그룹에 조금 전에 만들었던 버텍스 그룹을 그룹1이라고 한다면 이번 새로운 버텍스는 그룹2라고 설정을 해 준 다음에 새롭게 버텍스들을 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버텍스들만 한번 할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그룹2에는 이 버텍스 가운데 있는 버텍스들만 할당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핀 그룹에서 아까와 다르게 두 번째 그룹을 선택한 다음 두 번째 캐시를 누르고 이렇게 베이크를 누르게 되면은 스페이스바를 눌렀던 것과 같이 시뮬레이션이 한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캐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베이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은 파란 줄로 이미 캐시 데이터가 다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전에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와는 다르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베이크를 누르게 되면은 첫 번째 프레임부터 마지막 프레임까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캐시 데이터로 저장해 놓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캐시 데이터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시기에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버텍스를 다르게 했지만 만약에 속성들을 바꿔서 진행을 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캐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그 속성들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시뮬레이션 값이 나은지 비교해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캐시 원을 첫 번째 캐시를 선택한 다음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여러 개의 버텍스 그룹을 설정해 두었던 것과 다르게 지금 두 번째 세팅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베이크 버튼을 누르지 않고 스페이스바 버튼만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그룹 1을 설정해 주고 스페이스바가 아닌 베이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즉 이렇게 캐시 데이터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베이크를 눌러야 캐시 저장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은 저장은 되지 않고 실시간으로 테스트용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고우의 작품에 걸려있는 천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세 번째 했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부분만 버텍스 그룹을 지정해 준 다음 Assign을 눌러서 버텍스 그룹을 지정해 준 다음 네 핀 그룹에 할당을 해 주고 데이크를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고리에 걸려져 있는 듯한 형태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한 다음 위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그럴싸하게 걸려있는 듯한 연출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클러스 시뮬레이션을 시도해 보시고 진행해 보시면서 원하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리전, 프레셔, 핀 그룹 등을 활용한 클러스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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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